이번 시간에는 개혁성경과 킹잼성경 어느 곳이 옳은가를 시험하는 시금석 하나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오소리인가 해달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성막을 짓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26장 14절 가서 보면 킹잼성경 먼저 보여주시죠 그 위에 가서 보니 너는 붉게 물들인 순냥가죽으로 장막덮개를 만들고 오소리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고 장막덮개 만들고 그 위에는 오소리 가죽으로 한 겹을 더 만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배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우리 개혁성경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개혁은 거기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NIV는 그거를 시카우, 바다소죠? 바다소 아니면 해달 다 같은 이야기니까 이걸 다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서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오소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다, 소 아니면 해달이에요 오소리는 육상동물이고 NIV 개혁성경에 나오는 해달은 해상동물이에요 맞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가서 이제 서식처를 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오소리의 서식처는 저기 아프리카 보이시죠? 아프리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인도 있고 한 그 지역 거기에 여러분 이집트가 있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이시죠? 저게 구글에 가서 뱃죠? 그 다음에 헤비텟 서식지 하고 이렇게 치면 그러면 저 구글 맵이 나오는 거예요 오소리가 사는 데가 저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소리 사는 데 제가 이번에 시카우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헤비텟을 쳤더니 어디가 나오냐? 베링해요 저기 알래스카 여러분 아시죠? 알래스카 저 러시아하고 알래스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사냐? 바다, 물수어, 해달이 거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지금 탈출해갖고 이제 나와갖고 그래갖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지금 4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막을 짓는데 언제가 저기 베링해협에 가서 여러분 알래스카엘 가서 해달의 가죽을 갖고 오냐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지 저런 게 있는 데지도 모르는데 해달 자체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니? 수천 킬로를 와야만 겨우 베링해협이 저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오소리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짐승이 오소리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게 다 오소리야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위에 덮개를 또 하나 만들라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이 옳아요? 그럼 여러분 판단해 보실 때 킹잼 성경이 옳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모든 번역은 다 모르고 해달이나 바닷물소로 해야만 텐데 킹잼 성경이 틀렸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언제 저 베링해협에 가서 해달의 가죽을 갖고 오냐고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 떠나갖고 진해광야로 들어갔는데 언제 베링해협 저길 가서 갖고 오냐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오소리가 옳은 거잖아요 오소리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옳으냐 NIB가 옳으냐 킹잼스가 옳으냐 그럼 그냥 해달하고 오소리도 그림하고만 여러분이 가져다 보여주면 킹잼 성경이 옳고 그렇죠 다른 성경이 틀리구나 현대역본 역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0절 그때로부터 한 천년쯤 지난 이후에 에스겔이 또 뭐라 그래요? 16장 10절에 또한 수놓은 것으로 내게 옷을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이것도 해달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가서 해달을 잡아다가 가죽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겨주냐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오소리가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오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 오소리라고 번역해 놓은 킹잼 성경이 읽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누가 자꾸 괴롭히거든 오소리하고 해달만 저 사진 이렇게 빼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킹잼 성경이 옳고 네 NIV 개혁성경은 틀리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현대역본 역자들의 일화같은 부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은 깊도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뭐 조언을 해서 베링해업에서 해달을 가져온다 그러고 이런 식의 역본을 내서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오소리로 했다 내가 오소리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킹잼 성경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 드린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손 안에 들려있는 킹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옳은 거예요 오소리로 돼 있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